입시기도 발언문 예민해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불안한 아이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아이의 성적에 어른들의 기대와 잣대를 끊임없이 들이밀며 가뜩이나 무거운 아이의 가슴에 더 부담을 주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이켜봅니다. 사사건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가족을 탓하고 힘들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참회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우리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어떤 결과에도 아이만을 생각하며 따뜻하게 감싸겠습니다. 자식을 믿고 지켜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 그동안 공부했던 자기실력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엄마도 함께 이 시간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세상 모든 아이들이 걸어가는 배움의 길, 희망과 따스함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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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